일본이랑 한국이랑 정책 차이가 난다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민간에 돌리느냐, 국가 주도적으로 하느냐. 일본에서 신년이 됐잖아요. 올해 바뀌는 게 있습니다. 정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정년이라고 하면 도시 전설이죠. 정년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정년 퇴직까지 버틴다는 개념이 거의 없어졌는데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정년 퇴임이라는 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제조업이 기반이 된 것도 있지만 금융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일본 사회에서 최근에 이런 뉴스가 떴어요. 어떤 뉴스냐면 70세 정년법 도입에 기업 직원이 기업 등 지역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이게 일본의 정년 제도에 연장을 시킨 겁니다. 일본이 원래 정년이 예전에 50대, 55세였는데 거기서 60세로 늘리고 60세, 61, 62, 63, 64, 65까지 늘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70까지 정년을 늘리겠다라는 개정안을 올해 제출하는 거예요. 일본 국회에서. 아이고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70까지 일을 해라.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진행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어찌 보면 듣기에 좋기도 하고 어찌 보면 나쁘기도 한데 사람마다 아마 가치관이 따라서 이런 내용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겠죠. 왜 이런 식으로 정년을 늘릴까? 아니 그 뭐냐. 나이 들면 연금 받고 좀 쉬게 하시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일본의 고령층의 인구 자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뭐냐. 이거죠. 65세 이상 인구가 최고 28.4% 전체 인구 중에 그러니까 일본 인구 7명 중 한 명이 75세 이상입니다. 이게 작년 9월 인구인데 65세 이상 인구가 일본에서 3588만 명입니다. 상당히 많죠. 1억 2천 정도 되는 인구인데 그중에서 이제 3588만 명이기 때문에 이 노령화된 인구 자체를 좌시할 수 없는 거예요. 평균 그 뭐냐.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이랑 달라. 예전에 느끼던 60대, 70대 어르신들을 보던 시선과 지금의 60대, 70대를 보던 시선은 전혀 달라요. 그때도 정정하다.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행법이 잘못됐으니까 좀 늘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계속 일을 하게 만들자. 왜? 정년 퇴임을 시켜버리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진짜 뭐 아르바이트 말고 이런 거 아니면 웬만하면 재취업 같은 게 사실상 막혀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 사람들을 구제를 해라. 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책을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 정책 자체가 일본에서 흔히 말하는 아베 정권, 이게 수상 관점입니다. 수상 관점에서 말하는 1억 총 활약 사회 이게 아베노믹스의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일본 인구 있잖아요. 1억이 넘는 인구 중에 젊은이도 노인도 여성도 남성도 장애와 난치병의 한 번씩 있는 분들도 모두가 다 활약하는 사회를 이걸 이제 이 아베 총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100년 시대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아직까지 젊습니다. 일을 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아베 정권에서 밀고 나가는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하는 방식을 개혁을 해야 되니까 현행의 정년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낡았다. 그런데 이거를 일본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정책은 국가에서 지정을 하잖아. 민간에서 하란 말이에요. 1억 총 인구가 나이가 많더라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 니들 정년 늘리세요. 왜 이걸 얘기를 할까? 왜 그리고 이게 가능할까? 일본에 특이한 사회구조의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일본의 파란색이 셀러리맨 그 다음에 초록색이 자영업자예요. 그러니까 전체의 90%가량의 일본은 셀러리맨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기에 경제활동 인구가 다 셀러리맨이면 그 사람도 더 일시키면 되는 기업이 이런 식으로 정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하는 게 뭐가 있겠어? 사람들 평균 연령이 늘어나 그런데 그 사람들 놀리면 안 돼. 일을 시켜야 돼. 그런데 일본 사람들 대부분이 급여소득자 셀러리맨이야. 그런데 기업에서는 그 사람들이 기존에는 60, 65세 때면 목을 잘라요. 내보내. 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그 사람들 놀잖아. 연금 받잖아. 그럼 국가 재정이 안 좋아지잖아. 임마들아. 그러니까 기업들 사람들 모아두시고 70세까지 일을 하게 만드세요. 이것이 바로 1억 총 활약 사회라고 해가지고 현재 일본 정권이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이 자체가. 아까 말한 대로 셀러리맨 급여소득자의 경제활동 비률 중에서 급여소득자의 비률이 높기 때문에 일본에서 어찌 보면 가능한 거기다 플러스 뭐 정년 종신고용 제도가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아닌데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되죠.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제가 저번에 사는 때 저랑 친한 저희 아버지랑 동갑인 저보다 좀 더 배가 나온 슬램동크 안성세님 같은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원래는 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년 퇴임을 했어요. 정년 퇴임을 했는데 회사에 당시에 저희 회사가 65세 정년으로 늘려가지고 60세 때 퇴임한 사람들을 65세 때까지 재고용을 쓸 수 있다 이래가지고 재고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들어왔는데 그러면 뭐가 되느냐 계약직이 됩니다. 기존에는 정규직이었는데 재고용이 된 다음으로는 1년마다 계약갱신은 계약직이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 계약직은 불안적이지만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돈을 많이 주고 계약을 하냐 아니에요. 기업이 어찌 보면 약간 갑의 입장인데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정년퇴임 하셨잖아요. 그렇지. 이제부터 뭐하세요? 뭐 다른 데 동네에서 아르바이트는 할까? 그냥 회사의 계약직에 신입사원보다 조금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한 다음에 회사에서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기존에 부장 때 받는 금액의 반도 못 받는 거예요. 대신 그런 계약으로 해가지고 회사에 와가지고 일을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계약을 하냐면 그래도 알바하는 것보다 많이 받아요. 60세 이상 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육체 알바를 하던 그런 알바를 하는 것보다는 돈 자체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은 계약을 하는데 반대말로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1년 전까지는 부장급으로 예를 들어 연봉 1억 가까이 주던 사람을 갑자기 연봉 3천으로 비슷한 일을 시켰는데 연봉 3천으로 그 사람을 고용을 하는 거야.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일은 비슷해요. 하지만 몰급은 약간 바이바이 하고 계약직이에요. 그렇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런 게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그게 이제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일본 사회에서도 상당히 말이 많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어찌보면 상당히 좋죠. 왜 어 지금까지 회사에서도 인맥도 있고 거래처 인맥도 있을 거고 노하우도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저렴하게 쓸 수가 있네? 그러면은 우리 신입사원 좀 줄여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뭐 또 모르는 신입사원 한 명 더 뽑을 바에 일 잘 하던 우리 정년팀 하시는 분들 한 번 더 리콜 시켜가지고 신입사원보다 조금 더 돈 더 주면은 이분들 그냥 1년 계약 아니다 싶으면 자르면 되니까 그 다음에 뭐 파견직 같은 거를 비교하면은 훨씬 더 이게 낫죠. 왜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노하우가 있잖아. 일을 알잖아. 거기다가 바로 즉시 전력감이잖아.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거 나오면은 아니 어떻게 이런 거 합니까? 아유 기업 그 인사제도 다 바꿔야 되는데 아 이거 머리 아프네요 땡큐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기업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 기업도 있겠네요? 그런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본인도 나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반대말로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기왕이 일을 할 거면은 그래도 지금 이렇게 받았는데 양심상 이거 하면은 연금도 일본에서 받는 연금도 뒤로 밀리는데 그 연금 포기하고 말이야 이 돈 받고 일하는데 그 차익분 이상은 솔직히 회사에서 좀 더 돈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양심이 있어야지 말이야 회사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도 어찌 보면 대의명분이 있거든 아니 이거 국가에서 하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는 원래 하기 싫어요. 쉬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년퇴해 많은 사람들 많이 좀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미지가 있는 사람도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집에서 놀면 뭐하니? 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그래서 제가 알던 시민상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가 그렇죠. 당신은 회사에서 그렇죠. 쫓아내기 전까지 집에 돌아오지 마라. 와이프에게 말을 들었다고 저에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집에 있는 것보다 회사에서 같이 박군이랑 점심 먹는 게 즐겁다. 이게 무슨 말? 유부남에게 회사에서 제공하는 제일 큰 복리 우승은 출근이다. 를 저는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그것도 10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 반 이상을 바친 게 회사잖아요. 60세가 있었으니까. 그런 장소를 제공해두는 차원에서는 돈이 문제냐라고 말하여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불공정하니까 좀 더 나은 처우를 해라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뭐 실제로 현장에는 당사자가 아니면 느끼는 바가 다 다르겠죠. 밖에서 보는 거라.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연금 지급도 늦추고 기업 입장에서는 싼 임금으로 사람을 돌릴 수가 있으니까 정부와 기업의 윈윈 전략이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아니면 오상 우리나라는 저거 안 하나요? 우리나라도 저렇게 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 종신고용이 없습니까? 종신고용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종신고용이 있어야 정년퇴임이 있고 정년연장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민간을 굴려서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정부 주도적으로 합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제공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나라 지표에 노인 일자리 및 노후 생활 현화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국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노인 일자리 전체 공익활동 나눔 제공 2018년에 40만 개 이게 일자리 개수입니다. 그렇구나.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국가 주도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세금입니다. 이게 좀 차이점입니다. 한국이랑 일본이랑 60세 이상 고연령층을 일시키는 거예요. 사회적 진출을 할 때 한국과 일본의 제일 큰 차이가 이 차이입니다. 일본은 압박하는 거죠? 그렇죠. 일본은 국가에서 기업을 압박을 해가지고 기업 이들이 돈 쓰라고 대한민국은 국가가 세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는 뭐 사람들마다 개개인마다 생각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뭐 한국과 일본은 둘 다 동시에 왜 이렇게 할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 그렇죠 여러분 2020년도 일본의 인구 피라미드죠. 65세 이상이 이것부터입니다. 노란색부터 빨간색 65세 이상이거든요. 이게 현재 일본의 인구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년을 연장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2040년이 되면 이렇게 더 늘어나거든. 자 그러면 아니 대한민국은 어떨까 라고 느끼잖아요. 자 대한민국의 현재 그래프입니다. 이게 통계지리정보서비스 대한민국 사이트인데 2020년이 이거잖아. 일본보다는 아직 덜한 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큰일 나거든요. 이걸 좀 내가 당겨볼까 2022년 23 24 25 26 27 밑에 걸 잘 봐요. 밑에 걸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뭐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이거는 비슷해져요. 양쪽 다. 이 인구 차이가 있잖아. 한국이랑 일본이랑 이 인구 차이가 상당히 인구가 많아지는데 어디서 결정적이게 차이 나면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이게 현재인데 이거는 이 밑에 늘어나는 건 여러분 이건 예상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허리가 좁아지는데 밑에 다시 늘어나잖아. 이거는 예상이니까 이 밑에 건 믿지 마세요. 이렇게 된다 되면 돼요. 상당히 이제 그 뭐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든지 저출산 고령화는 선진국의 특히 화두인데 일본이랑 한국이랑 정책 차이가 난다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민간에 돌리느냐 국가 주도적으로 하느냐 저출산이 유지가 되면 국가 주도적으로 하면 세금이 빵꾸가 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일이 아니에요. 박가님 방송이 대한민국 사람들 대상으로 정보 알려주는 방송이잖아요. 일본 정보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좀 더 고령화가 빨리 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똑같이 따라가거든요. 고령화 사이에는 그런데 뭐가 다르냐 그렇죠.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한국과 일본 출산율이 다릅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서 최근에 많이 나오죠. 이거 그 뭐냐 자연인구 자연 증가율이다 이렇게 막 나오고 일본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현재 일본이라는 나라의 이 합계 출산율 예전에 2005년도에 출생률 합계 출산율 1.26을 찍고 한 번 찍고 살짝 올라오는데 지금도 애매합니다. 참고로 아베노믹스의 정책 중에 합계 출산율을 올리자는 게 있었어요. 일본은 1.8이 목표였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못 갔는데 현재는 일본의 이제 2018년 기준으로 1.42 이게 현재 일본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일본은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고 날이 나오는데 그렇죠 여러분 대한민국 국가 지표 체제 이게 이제 나라 지표인데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1.2에서 1.1 1.1 1.2 1.2 1.29 1.17 1.2 1.2 1.1 1.0 0.99 이거 뉴스 많이 봤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랑 똑같이 고령화가 되는데 뭐가 다르냐면 이게 제일 크게 달라요. 스피드가 더 스피드가 다릅니다. 이거 우리가 뉴스 많이 보잖아요. 아이고 뭐 저 별과 이러는데 지금 30대 40대 20대가 상당히 주목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나면 밑에가 없다 보니까 사회보장제도가 빵꾸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까 인구 그래프 볼 때 이게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나라가 안 돌아가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민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귀하 정책을 펴잖아요. 왜? 이걸로는 살아날 김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박간혜 영상 저출산 고령화 사대의 일본의 현실 그 보면은 일본은 그렇죠. 귀하 정책 그 다음에 혼혈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잖아요. 일본은 1.4를 유지하더라도 인구가 꺾여요. 그러다 보니까 귀하를 계속 받아들입니다. 일본 축구 국대도 보면은 항상 피부 색깔 다른 애들이 있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일본에서는 같은 일본인이라고 응원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만들어? 사람들이 인식을 바꿔야 되니까요. 출산율이 1.4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일본인으로 인정하게 만들어야 돼. 일본의 나라의 70세로 정년 연장된다는 거를 얘기하는데 합계 출산율까지 정말 다양한 정보가 나왔네요. 아까 말했지만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일본 국가에서는 국가 아베 정권이 진행하는 정책인데 국가에서 따로 돈을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상당히 압력을 넣고 민간에서 돌려라. 대신 거기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지표가 잘 안 지켜지기 때문에 누군가는 불합리한 노동시장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리도 많이 나온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것도 회사에 가는 것만 해도 감지적지하다. 라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양쪽의 의견이 다 갈라진다는 거. 왜 그렇게 하나요? 그렇죠. 일본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인데 정부 지출보다는 민간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가야 할까? 그 답을 알면 그렇죠. 박한의 오상이 여기서 방송하고 있지 않죠.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데 아무튼 옆나라의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런 식으로 좀 빠르니까 일본의 나라가 저출산이 먼저 왔고 고령화가 먼저 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펼치는데 과연 대한민국은 어떻게 갈까? 앞으로가 상당히 주목이 되네요. 라는 내용을 방송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방송을 해봤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